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청와대는 안되고 문재인 청와대는 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만약 지금의 분위기가 더 발전된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처럼 청와대에서 편히 업무를 보지 못할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 지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의 말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6년 전 문재인 후보 시절입니다 6년 전 이때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후보 부산 사상부에 출마했던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옆에 문성건 후보가 있고요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있습니다 이 두 컴비가 부산에 출마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때 문성건은 떨어지고 문재인은 당선됐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했던 말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B 정부의 비판적인 계속합니다 민간인들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해서 사찰을 했고 또 참여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임원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자행했고 여기까지 보면 문재인 국회의원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불법적인 사찰을 통해서 공기업 임원 등을 사찰하고 밀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의 문재인 청와대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후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비판적인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비판적인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이 말은 이명박 정부가 언론 탄압을 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또 계속 이어 듣겠습니다 그런 사찰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국회의원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6급 조사입니다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최근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법적인 일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나왔죠 공기업 임원 등 과거 정권에서 했던 사람들을 사찰하고 또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을 사찰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공개했던 김태우 리스트의 제목만 보더라도 조선일보가 나옵니다 조선일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홍석현 회장 이름이 나옵니다 중앙일보 회장입니다 코리안의 호텔 사장 부인의 자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조선일보 사주의 친동성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민간인, 특히 언론사, 언론인 등의 동향을 사찰해서 보고서를 올립니까? 물론 문재인 청와대는 그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아 이거 불순물이다 보고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는데 김태우 사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15개월 동안 열심히 한 이유는 위에서 좋아하니까 계속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은 법정에서 언젠가 진실 예보가 가려지겠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6년 전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했던 저 말을 지금은 청와대에 앉아서 대통령으로 반사되는 것을 봐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과거의 박근혜 청와대를 기억하십니까?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검찰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김태우 사관과 청와대의 조국 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말이 다 다릅니다 누구 말의 진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주장합니다 내 핸드폰을 임의로 제출했다 불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내 핸드폰을 보고 지우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메신지를 통해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화했던 사람들의 핸드폰을 지금 검찰은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민정수석과 비서관 특감반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미 서울 동부지검인과 배당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십시오 왜 박근혜 시효로 했던 것을 지금 검찰은 눈치를 보고 못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구실이 옹색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집이 수원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걱정합니다 수사를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별수사반을 만들어라 독립적으로 그게 아니면 저는 특금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청와대의 캐비닛이 탈탈 털렸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을 것들을 막 언론에 공개했던 게 누굽니까? 그런데 일개 수사관이 이런 청와대의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 시작하니까 공무원, 기밀, 누설 혐의로 임정석 실장이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해버렸습니다 과거를 보면 기억나시죠? 조흥천 비서관, 박완천 경정 이분들 지금 1심, 2심 재판 받았습니다 무죄입니다 대부분 판결이 남았지만 아마도 무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처음에는 골폐안 같은 걸 가지고 압박하더니 정작 임정석 실장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김태우 수사관을 구속시키려는 것은 아닐까요?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 휴가를 갔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문재인과 박근혜가 달라야 하는 이유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실정법에 따라서 수사도 해야 되고 법원에서 판결되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김기준 실장이나 우병호 수석을 복잡하게 논리로 유지다 무지다 이런 걸 여기서 품평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다시 문재인 후보의 말들을 한번 보십시다 더 심한 말이 다음에 나옵니다 저 표정 우리 이명박 정부가 국무총리실 안에 범죄 조지를 하나 설치해놓고 그것을 운영한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퇴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가지고 일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민간인 중에는 지금 정두원, 정태건 또는 남경필 이름도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청와대에서 나왔던 김태욱 사관이 공개한 그 이름들을 보면 우윤근 등등이 나오면 이강래, 그리고 변양균, 진대재 이 사람들은 다 집권 여당 쪽에 있던 인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정석 비설장의 경쟁자일 수 있는 우윤근 러시아 대사 한때 비설장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너무 일을 못한다고 비판받을 때 변양균 전 정책실장 라인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문재인 청와대가 박근혜 청와대하고 다른 것일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국무총리실안의 범죄 조직을 운영했다면 가져가도 해보겠습니다 김태욱 사관 말처럼 위에서, 위선에서 좋아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도 사찰하고 홍석열 회장 혐의도 사찰하고 또는 코리아노틸 사장 심지어는 거기 보면 홍준표, 최경환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혹시 문재인 청와대에는 범죄 조직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들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분명히 6년 전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에 범죄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사찰은 착한 사찰인가? 여기 나옵니다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때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똑같이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사찰은 착한 사찰입니까? 대통령은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 혹시 아닙니까? 뒤돌려보겠습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두 분 옷을 벗거나 옷을 벗거나 합니다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김태우 사관이 이야기했듯이 민정수석과 임정수석 비서실장의 무기나의 또는 지시로 그 아랫단계에서 민간인 사찰도 하고 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뒷조사했다면 이 두 분은 옷 벗는 정도가 아니라 김기춘, 우병우 두 사람이 현재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봅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두 사람도 있지만 대통령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혐의로 어쨌든 지금 차가운 감옥에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왜? 그 청와대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청와대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은 그 수사관을 미꾸라지라고 하고 같이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6급 급이 맞지 않는다 기자들한테 직접 취조해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폭탄이 김태우 문건이 폭발해버린다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적폐청산한다던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신적폐가 아니라 과거의 적폐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촛불입니다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거짓은 이미 드러나 있다 이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물론 들어가야겠죠 청와대는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불법 사찰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 자 오늘 직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박근혜 청와대는 저렇게 가혹하게 압수수색도 당하고 민정수석 비서실장 대통령까지 감옥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쩌면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내로남불 청와대 인사들의 말들을 들으면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태우 사관의 폭로와 그에 따른 청와대의 대응 참 한심합니다 이거요 자꾸 굴러가면 문재인 탄핵 그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